예 오늘도 천사는 달려갑니다 아 이제 7월 첫째 주인데요 오늘 이제 지원할 곳이 인천과 또 부천 그리고 또 수원 그리고 이제 지방 멀리 있습니다 대구 또 평택 또 익산까지 해서 우리가 지방 먼 곳으로 택배를 좀 붙여드렸고요 아 이번에 또 전쟁적인 우크라이나의 성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대안성사공회의 지원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5월 달에는 이제 12곳을 지원해 드렸고요 6월 달에는 17곳 7월 달에 우리가 2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곳이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10곳에서 7월 달에 이제 20곳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물질을 더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20곳을 이번 달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도와줄 우리 이상욱 목사님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도와주겠습니다 도움입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인천 호산나교회입니다 호산나교회 인천 만수동 호산나교회입니다 이 모임이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을 얘기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반영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에 풀어주시옵소서 천사교회 듣기 운동본부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 여기저기 단행해서 교회를 위로합니다 목사님들 힘을 얻습니다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도와주시고 하느님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늘 건강하고 힘있게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지원을 다 마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여름 날씨인데요 오늘 32도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이사묵 상이 도와주셔가지고 힘들지 않게 이제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고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날도 10개를 지원해서 총 20개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많은 교회를 지원하시도록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